나 복실리 좋아해요. 프랑스에서는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. 네? 제가 김 집사님을요? 내 취향 아닌 것 같은데. 졸졸 따라다니실 때는 언제고 딴소리 하시네요. 나 친구는 많았어요? 별로. 어? 친구가 왜 없었어요? 나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. 뭐 도래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였죠. 과잉보호의 아이콘이라고나 할까. 뭐 여하튼 그랬습니다. 그럼 나는 뭘 제일 잘했어요? 물어 뭐합니까? 단연 쇼핑이죠. 기억 안 나세요? 닉네임이 쇼핑왕 루이였잖아요.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아랫집 형이 쇼핑왕 루이라고 별명 지어줬었어요. 아 고보 씨. 고보 씨 기억나요? 그렇게 아끼시더니 고보 씨를 제일 먼저 기억해내셨네요. 지금 어디 있어요? 4년 전 불온 메릴론 성에 묻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? 어... 죽었구나. 뭐 개의 입장에서 보면 장수했죠. 도래님이 사랑도 많이 주셨고요. 응. 고보 씨... 혹시 보무상자도 기억나세요? 어릴 때 품에 안고 다니셨는데. 보무상자? 그거 중요한 거예요? 기억나시면 제게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. 꼭이요? 알겠어요. 자 늦었습니다. 주무세요. 안녕. 김 집사님. 내가 운전했던 차가 사고가 나서 다 탔다고 했죠? 그럼 나 대신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?